키티 대가리가? 2만원짜리 키티 대가리? 아 이게? 얘가 이렇게 궁금했구나 한쪽만 수염이 있네 키티 누나를 파먹으라고? 극혐이네 잔인한 새끼네 아 진짜 키티 누나를 안타깝지만 먹고살자고 하는거에요 뭐 먹으려고 샀지 우리가 제사 지내려고 샀냐 아쉽지만 키티 그렇죠 먹어야죠 자 여러분들 먹어보죠 뭔맛이 이거 뭔맛이냐 도대체 그리고 왜이렇게 딱딱해 이거 녹여야 되나 아우 이거 녹여야 되나 또 아 얼골 먼저 먹자 나는 꼴비기 싫게 생겨 이름 참 거창합니다 꿀벌왕국의 숨꿀 대소농 한번 빨아 이거 버터 아이스크림이네 버터 아이스크림이네 빠다 아이스크림 아우 뻑뻑해 씨 꼴비기 싫어서 이거 벌 한번 먹어볼게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 그냥 설탕공예를 해놨네 여기다가 노답이네 아이스크림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 여러분들 그쵸 네 녹았겠죠 아우 이거는 무슨 뭐 여기다가 엑스칼리버 꽂아야겠네 그냥 아우 나 지금 여러분들 솔직하게 돈 아까워 미칠 것 같아 지금 막 속마음 막 하씨 불야 아우 아우 돈 아까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아우 나 키티 이새끼 그냥 꼴비 꼴비기도 싫어 꼴비기도 싫어 지금 꼴비기도 싫어 하아